지금 계속 요즘 비가 오고 있잖아요. 비가 오는 날 골프샷 안 잡습니다. 있는 골프도 취소하는 마당에. 지금 또 새로운 골프를 잡지는 않겠죠. 지금 시장도 그런 분위기예요.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 잠깐 해가 나왔다고 해서 주식을 비중을 확대한다든지 또는 이런 전략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저기요. 기술주 이제 끝난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저도 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7월 들어서 기술주 재미없었는데 오랜만에 기술주가 간밤에 시원하게 올랐거든요. 워낙 많이 빠지기도 했지만 순환내의 끝이라는 의견도 있어요. 미국 대선하고 맞물려서 앞으로 우리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지 메리츠증권 강재현 영업부 금융센터 부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 부장님 그 영업부 부장님이라고 하면 정말로 최일선에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 맞나요? 네. 일단 펀드메이저 자격증을 가지고 트레이더 역할로 주식을 최전선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들이 애널리스트나 또는 경제 분석가들과의 어떤 뷰하고는 상당히 다를 수가 있다. 상당히 빠른 매매에 대한 조언을 드리고자 온 거기 때문에 참고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애널리스트들하고 얘기는 많이 해봤는데 현장 최일선에서 진짜 전투하고 계신 분하고는 거의 드물게 대화를 나누는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간밤에 뉴욕장에서 기술주가 올랐습니다. 이거는 다시 떠나갔던 투심이 그쪽으로 몰린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두고 봐야겠죠. 일단 바이든 사태에 대한 미국장의 반응은 상당히 훈풍이었지만 분명히 한국과는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희망의 불씨라고 생각을 하겠죠. 어쨌든 용단이었고 그만큼 트럼프를 대항할 수 있을 만한 새로운 후보자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은 트럼프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는 여전히 불리한 상황이 지속될 수가 있다는 판단이 되고 일단 트럼프는 피하식별이 없어요. 어느 나라든 다 공격합니다. 중국을 공격하는데 동시에 대만도 공격합니다. 그러게요. 자기한테 줄을 서는 국가에게 아마 우호적인 방향을 나타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국가를 공격 대상으로 감행을 하고 있어서 자국에게 유리한 방향을 끌고 가기 위한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예외일 수는 없겠죠. 혹자들은 국내 증시가 가장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 반도체와 자동차 정도 섹터를 두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주가 흐름도 장 초반에는 반도체가 크게 흥분을 하면서 반등을 세게 나오다가 다 밀리고 말았죠.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어찌 보면 반등이 기숙주에 대한 비중을 조금씩 줄일 수 있는 비중 조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지금 오전장에서 개장하자마자 외국인들이 확 사다가 지금 팔자로 돌아섰거든요. 그게 기회니까 지금 탈출할 수 있는 사람들은 탈출해라 이런 뜻이에요? 탈출이라는 의미는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고요. 비중 조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주식이라는 게 주가가 반등이 나올 때 일괄로 한 50% 정도만 매도를 해도 아주 소화제를 하나 먹는 것처럼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그렇죠. 지금과 같은 장에서는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장인데 그런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장이 반등이 나올 때 좀 헷갈린다 싶을 경우에 일괄적으로 비중을 줄여서 현금을 만들어 놓는 거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손실이 너무 커져버리면 이게 던지고 돈으로 바꿔서 나오기가 너무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최일선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관 투자자들은 손실이 났다. 그런데 이렇게 조정해서 살짝 반등이 나온다. 이럴 때 대응을 어떻게 하세요?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언제 팔아도 수익 구간입니다. 지금은요. 워낙 수익이 많이 나 있어요.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닌 사람들이 문제죠. 늦게 들어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이 언제 팔아도 수익이 나 있는 구간이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약간 악재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악자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지금 계속 요즘 비가 오고 있잖아요. 비가 오는 날 골프샷 안 잡습니다. 있는 골프도 취소하는 마당에. 지금 또 새로운 골프를 잡지는 않겠죠. 지금 시장도 그런 분위기예요.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 잠깐 해가 나왔다고 해서 주식을 비중을 확대한다든지 또는 이런 전략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장마 시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들 마이너스라 지금 그 말씀이 와닿네요. 기관은 지금 어느 구간에 팔아도 수익이 나는 시점이면 아무 때라도 팔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수가 더 밀릴 수도 있다는 얘기고 안전벨트 꽉 메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손절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만큼 힘든 게 없는데 한미반도체 이런 것도 최근에 꽤 많이 밀려서 개인 투자들 지금 고민하는 분들 많을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손실이 만약에 한 10% 같다 이런 분들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손실은 한 7, 8%에서 저는 보통 비중 조절을 하고요. 10% 수준이면 사실 원칙적으로는 다 던지는 게 맞죠. 그런데 참 비대감을 많이 주는 종목들이에요.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2분기, 3분기까지 실적이 또 엄청나게 좋을 겁니다. 사실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상반기 때 주가가 올라왔다는 게 실적도 나쁘지는 않았지만 사실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기 때문에 주가가 미리 선반영돼서 오른 거거든요. 당겨온 거예요? 네, 그렇죠. 당겨온 거죠. 그래서 아마도 2분기 실적 잘 나오겠지만 3분기, 4분기 실적은 더 잘 나올 겁니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주식을 팔기가 좀 어려운 거죠. 투자자들의 패턴이 다릅니다. 느긋하게 길게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언을 드리자면 현 시점에서는 물타기는 좀 하지 말자. 당분간. 상당히 좋은 가격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다. 네, 아주 좋은 가격. 그럼 더 빠진다는 얘기예요? 더 밀릴 경우를 대비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신규로 진입한 분들이 사실 문제인데. 그렇죠. 그리고 호흡이 빠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주식 투자를 하기 적기에 타이밍은 아니다. 주식이 완벽하게 추세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는 게 확인이 된 이후에 주가를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금리 인하라는 게 시작이 되게 되면 과거 미국에 있는 기술주들이 대부분 다 폭락을 했었거든요. 좀 의외의 얘기겠지만 2001년도와 2009년도에 나스닥 기술주들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큰 폭의 폭락이 나왔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트럼프가 기름을 부은 기억이죠. 기름뿐이 아니라 화학도 붓고 수소까지 부은 느낌이에요. 완전히 지금 심각한 주식시장 분위기를 만들어놨는데 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9월이니까 그때 기술주가 한 차례 더 빠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다르겠지만 그리고 나서 이런 종목들이 재차 완벽하게 반등세로 돌아선다. 이때는 소위 빚을 내서라도 주식 투자를 해야 될 타이밍이 오는 거는 양적 완화 시그널이 나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금리 인하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경기가 여전히 안 좋아. 그래서 이제는 시중에 돈을 풀 거야. 그래서 미국에서 양적 완화 카드를 냈을 때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시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좀 조정을 염두에 두면서 현금을 좀 갖고 있다가 훨씬 더 좋은 가격들을 좀 기다려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자면 2009년에 금리가 내려가면서 주가가 급락했던 그 당시는 전 세계 경기가 폭락할 때잖아요. 경기 자체가 앞으로 시계제로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예상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로 나쁜 거야? 비상량 먹어야 되는 거야? 이런 반응이었는데 지금 미국 지표를 보면 경기가 살짝 꺾인다고 해도 이게 전만 못한 거지 경기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과열을 시키는 의미에서의 금리 인하하고 경기가 죽지 않도록 심폐소생수라는 금리 인하하고 증시의 반응이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아요? 네. 일단은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경기가 생각보다 좋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오늘 오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오후에 매도 버튼 또는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전 오후가 지금 장이 너무 다릅니다. 너무 빠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저는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 선무에서도 마찬가지고 강 부장님은? 네.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 종목이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일단은 비중을 줄이고 대응을 할 거다라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최일선에서 대응하실 때 그렇게 하신다. 지금 그 한동안 나타났던 미국장의 변화를 보면 빅테크가 무섭게 멱살 잡고 끌어올리다가 잠깐 러셀 2000으로 넘어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이 상황을 이제 소위 말하는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잠깐 빅테크가 재미없으니까 러셀로 갔다가 다시 S&P 500으로 넘어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확률적으로 과거 경험상 조정이 엄청난 수준으로 크게 나온다고 나면 그리고 또 대외변수가 크게 변하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올 때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 펼쳐진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그 얘기는 주도 섹터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현 시점에서 그런 종목을 가하타는 전략들은 상당히 시기적 잔한 대응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워낙 시장이 빠르게 급변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단계 트레딩 관점에서 매도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역시나 기술주들은 언제 팔아도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언제 오늘 팔아도 내일 팔아도 수익 구간입니다. 그래서 팔고 싶어하는 요구가 상대는 많을 거고 일단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국내장 같은 경우에는 수급 변화가 좀 시작된 건 같아요. 왜냐하면 의외로 상당히 세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조선주와 건설기계 쪽이거든요. 조선은 실적이 워낙 좋잖아요. 네. 실적도 좋은데 항상 박스권에 갇혀있던 업종이었는데 의미 있는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이거 제가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만약에 주도 섹터가 바뀐다고 한다면 반도체 전력기기에서 조선과 건설기계 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겠다. 그거는 현 시점의 뷰인 거고요. 또 한 달 후에 섹터의 변화에 따라서 또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러려면 제가 계속 나와야겠네요. 그러네요. 그런데 부장님 저는 그거 궁금해요. 개인 투자자들도 보면 요즘에 단타를 많이 하시거든요. 스켈퍼도 있고 있습니다만 초단타도 있고 단타도 있고 장투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최일선에서 기관을 대표해서 투자하는 사람이 보는 장투. 그 최대 시점은 어느 정도예요? 기다리는 시점. 이게 종목마다 다릅니다. 내가 샀는데 일단 시작 스타트가 좋으면 계속 올라가는 트렌드다 그러면 굳이 그걸 자르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더 실 비중을 실고요. 손실이 난 종목들은 계속 잘라냅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면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종목들이 비중이 가장 높죠. 그렇죠. 그런데 얼마나 기다려줘요? 손실이 난다 했을 때 내가 이만큼까지는 기다려보고 답이 안 나오면 자른다 할 때 얼마나 기다려줍니까? 국내장 기준으로. 그 기준은 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5% 마이너스 나기 시작하면 버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5%면 이제 누를 준비. 네. 누를 준비하고요. 7, 8% 넘어가면 일단 3분의 1 줄이고요. 일단 10% 넘어가게 되면 절반 이상은 줄이고 보는 스타일입니다. 개인 투자자 중에는 사실 삼성이 이제 꽤 많이 슬금슬금 올라오긴 했지만 삼성에 묻었다가 저희 2년 기다렸어요. 3년 기다렸어요.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로 느긋하게 기다려주는 이런 방식의 투자는 어떻게 괜찮은 겁니까? 그렇게 매매하려고 한다면 삼성전자는 적금처럼 꾸준하게 계속 매집을 해야 될 겁니다. 그냥 목돈을 한꺼번에 딱 박아놓고 매매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손에 속하는 거죠. 오늘 삼성전자 상당히 좋은 이슈 나왔어요.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했다는 내용. 하반기에나 가능할 줄 알았는데 상당히 빨리 퀄테스트 통과했습니다. 그런 좋은 이슈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약합니다. 지금 분위기는 트럼프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시장이다. 장마 분위기다. 이런 느낌이 자꾸 드네요. 지금 뭘 해도 안 되는 때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적이 좋아도 아니면 애를 써도 호재가 있어도 안 되면 이런 장에서는 만약에 손실 수익 이런 거 다 떠나서 나는 이제부터 오늘부터 투자한다. 그러면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요? 일단 쉬겠습니다. 일단 당분간은 장에 들어가지 않는다? 신규 접근은 특히나 제 기준에서는 쉬겠습니다. 미국 장은요? 미국 장도 기존에 있는 것만 보유하고 가겠습니다. 신규 진입은 좀 금물이다. 어떤 분들은 지금 이렇게 흘러가면 당분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기를 잡은 것처럼 보이면 안전 자산이 좀 날아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하거든요. 이미 꽤 많이 올랐습니다만 그쪽에 좀 묻어서 해치하는 방식은 어때요? 금이라든지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세 권도 있겠고요. 안전 자산으로 놓고 본다면 금리 인하에 봤을 때 수의해 볼 수 있는 업종들이 있겠죠. 부동산 관련된 펀드. 유심하게 보고 있는 종목이 맥커리 인프라라고 하는 종목인데 그런 게 대표적으로 부동산 리츠 관련 종목들이죠. 그런 종목들이 주가는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한 번쯤은 올라올 것 같다. 아직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분명히 수의해 볼 업종이기 때문에 안전 자산 심리는 더 강해질 거고 최근에 비트코인도 안전 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분위기예요. 굉장히 불안정한 안전 자산이에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진짜. 사실 금을 들고 다니는 것보다 비트코인 거기 백서에 내 이름이 적혀 있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코인 전문가는 아니어서 흐름은 예측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트럼프가 가상화폐에 대해서 워낙 우호적인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이 아닐까 판단됩니다. 그러면 모든 걸 움직이는 그 기저의 트럼프라는 단어가 있다면 섹터에서 약간의 수급적인 변화가 감지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소위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하는 방산, 에너지 이런 것들 간밤에는 떨어졌습니다만 그런 걸 중심으로 지금 있는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방식은 어때요? 반도체 팔고 그쪽으로 가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강 부장님이 그걸 하고 계시다고요?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했는데 하루 이틀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까. 결국 판단은 투자자 본인이 하는 거니까. 그렇죠. 결국은 손절 나이만 저같이 잘 정해놨으면 그런 형태로 큰 변화를 줘도 사실 상관이 없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근래 들어가지고 건설 조선 업종을 포트에 넣기 시작했고 헬스케어 업종도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담을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일단은 이거 역시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방향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신규 접근에 대해서도 주가가 대부분 다 올라와 있어요. 조선 건설주 역시도. 그래서 손절 나이를 정확하게 지키는 투자자들이 아닌 이상은 현 시점에서는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익이 나 있는 분들은 그러면 잠깐 수익이 몇 퍼센트이든 내가 28%까지 갔는데 지금 12%야 이래도 미련 없이 좀 정리해서 가지고 계시는 게 좋겠다. 다음 기회를 보시는 게 좋겠다. 네. 지금은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현금을 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진짜 고민 많이 하실 만한 분들이 아마 2차전지 쪽에 투자해서 비중을 좀 크게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전기차, 2차전지 이쪽의 비중이 크신 분들은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절반은 일괄매도. 일괄매도? 그런데 지금 만약에 에코프로나 그쪽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손실이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클 텐데요. 그렇게 일괄매도 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나중에 절반 가지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상태에서 물타기나 비중 확대는 조금 완벽하게 상승 분위기로 전환됐을 때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2차전지 테슬라 주가가 올라와도 딱히 국내장은 반응이 없습니다. 사실 주식이라는 게 추세를 먹는 건데 하방을 가물이 예측하는 게 상당히 위험한 투자인 것 같고 그래서 2차전지에 대해서는 주가가 반등이 날아간다면 금리가 인하가 되고 그때 운 좋은 반등을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아니면 양적 완화까지 시도가 된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본격적인 2차전지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상당히 그 반등 시점을 좀 이유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실적이 좋은데도 빠져 있는 2차전지 분들도 많은데 그런 것들 사실 함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차전지에 대해서는 지금 보지 않는 상황인 거고 일단은 해리슨이 대통령 후보에 아직 선정이 안 된 상태인데 그렇죠. 그렇지만 큰형님들이 잇따라 지지 선언을 하고 있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종목들 포트도 변화가 분명히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해리슨이 상당히 전기차라든지 신재생이라든지 관심이 많은 정치인. 어쨌든 바이든의 후광을 받아야 할 거고 바이든과 함께했던 그 재임기간 내내 공적을 자랑을 해야 할 테니 지금 하고 있는 정책에 선명성을 더할 거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간밤에 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지율이 최소한 후보 확정되는 데도 시간이 걸리지만 확정되고 나서 동률 수준까지 올라간다면 모를까 그런 데까지는 시간이 제법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해리슨의 효과로 반짝 주가가 오른다 그러면 그때는 비중 조절이 필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그때 주가 올랐다고 신난다 이게 아니다 이런 얘기네요. 네. 일단은 오늘 특히 국내장의 흐름은 더군다나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국내장에서 이거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섹터별로 한 번씩 돌았잖아요. 반도체는 쭉 갔었고 삼양식품 같은 식품주들도 불닭볶음면 중심으로 해서 한 번 쭉 갔고 화장품도 갔고 지금 말씀하신 건설기계 조선이 지금 가는 중이고 한 번씩 다 돌았는데 다음 텀은 누가 될 것 같아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기숫주가 무너지면 그때 많이 올랐던 업종이 음식료 업종이었어요. 음식료. 미국장에서 그랬습니다. 과거에. 결국은 금리가 인항돼서 우리가 단돈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갑자기 수중에 돈이 생기면 먹는데 외식비에 좀 쓴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금리 인하 때문에 기숫주들이 반등하려면 상당히 시일이 걸리는데 왜냐하면 이미 구조조정을 크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데 먹는 건 조금 빨리 먹을 수 있다는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료 주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금리 인하 수혜로 간다고 한다면 조정이 나온 이유에나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과 같이 주가가 반등할 때 접근하는 건 상당히 리스크가 커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업종 중에 반등이 나올 만한 업종. 많이 절어있던 종목. 이걸 표준으로 뭐라고 하죠. 그동안 시간이 많이 필요했던. 많이 쉬어갔던 종목들. 그런 업종 중에서 조금씩 관심 갖고 있는 게 메타버스. 메타버스. 메타버스 너무 추억의 단어 아니에요. 네. 추억의 단어죠. 추억은 방울방울. 추억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조금씩 꿈틀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백악관으로 돌아가면 마크 저커버그 감옥에 보낼 거야. 막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 회사가 메타버스의 대장주이고 그래서 회사의 이름도 메타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갈 수 있을까요? 이거는 트럼프가 대통령 된다는데 예측 저보고 하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패스를 하고요. 메타버스는 지금 저는 메타버스 업종을 마지막 남은 텐베거가 될 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점은 알 수가 없습니다. 시점은 모르겠지만 그 얘기는 다음번에 한 번 더 모시고 들어볼게요. 지금까지 메르츠 증권 강재현 영업부 금융센터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